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노이 슈바슈타인 성을 만나보겠습니다. 독일어의 노이는 새로운 슈바는 백조, 스타인은 돌, 즉 새로운 백조의 성이라 합니다. 자 그럼 동화 속 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 슈바슈타인 성은 독일 남부 피션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아름다운 알프스 산악지대와 멋진 호수 평지가 어울려 환상적인 곳입니다. 노이 슈바슈타인 성 가까이 호엔 슈바 가우 성이 있는데 1832년 당시 바이아른 왕국의 왕이었던 막시밀란 2세가 오래된 성을 사들여 1837년에 개축한 성입니다. 당시 바이아른의 왕 막시밀란 2세의 아들 누드비 2세가 1845년 미넨 닌펜부르크 성에서 태어납니다. 이 왕자는 유년기 호엔 슈바 가우 성에 자주 와서 지내게 됩니다. 왕자 누드비 2세가 어린 시절 리아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 로엔 그린을 보게 되는데 오페라와 바그너의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바그너는 1813년에 라이프치에 출생한 음악가였고 1849년 작센 왕국에서 혁명에 가담한 일로 독일을 떠나 스위스 찌리에서 살았습니다. 바그너가 친구인 리스트에게 부탁하여 로엔 그린이 1850년에 공헌을 했는데 로엔 그린이 공헌되고 있을 당시 바그너는 독일에 없었습니다. 바그너는 13년간 해외 도피 생활에 끝나고 1862년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왕자 누드비 2세가 1864년 19살에 바이른 왕국에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바그너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그너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바그너가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루티비 2세가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그너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1815년부터 1860년대 독일 오스트리아 중심 지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 지역은 여러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색이 바이에른 왕국이고 노란색이 오스트라입니다.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에 벌어지는데 바이에른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는데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 패하면서 바이에른 왕국의 대입지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왕은 정치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기가 늘 꿈꿔왔던 새로운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1864년 왕 루드비 2세는 바그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적 지냈던 호엔 슈방가우성 근처에 다 무너진 오래된 성 보다 호엔 슈방가우성과 인터 호엔 슈방가우성 두 개가 있는데 그곳에 새롭게 성을 지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당신을 초대하고 내부의 장식은 타노이저 로엔 그린 모습으로 꾸미고 싶다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두 개의 성도 이름의 백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짓는 성은 새로운 백조의 성 노이쉬반슈타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랜 성을 중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사는 1869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성은 평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거라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왕의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축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왕실 기금으로 짓는 성이었습니다. 성의 외관은 백조의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있고 안에 내부는 바그너 작품에 나오는 로엔 그린, 타노이저, 니벨룽의 반지, 트리탄과 이졸대에 관련된 것으로 창식하게 됩니다. 누드비세가 얼마나 바그너에 심취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884년에는 일부 완공이 되어 왕은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고 1885년 어머니 60세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합니다. 누드비세는 노이수바슈타인 성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성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공사로 인하여 왕은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 왕을 비판하는 관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1886년 누드비세는 의료진으로부터 정신병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왕은 슈타른베르크 호수 근처 영원의 감금을 당하게 되었고 폐의 5일 뒤 1886년 6월 13일 왕의 주치인 구텐 박사와 함께 호수에서 변사죄로 발견됩니다. 강제 연금된 자신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옆에서 말리던 주치인 구텐 박사도 호수에 빠졌다라고 공식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많은 의문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키가 1m 90이고 어린 시절부터 수영선수의 복음과는 수영실력을 갖고 있어서 익산은 아닐 것으로 보고 타살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1886년 외관 대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공사 당시 하루 평균 200에서 300명 인부가 있었고 가끔은 야간에도 불을 켜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리서 513톤, 사암이 1710톤, 벽돌이 40만개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세계 2차에 되던 당시 1945년 이성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나치는 이성의 많은 유물과 독일 제국은행의 금을 보관하였고 전쟁에 밀리게 되자 이것들이 적에 들어갈까봐 염려해 이곳을 파괴하려는 기회까지 했지만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니랜드의 신데랄라성은 노슈바니스탄성을 본타서 만들었고 많은 영화와 상업용 광고에도 이성을 본타기도 했습니다. 동화 속 광궁을 꿈꾸었던 리디비 1세는 노슈바슈타의 성을 남기고 영원히 동화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